넷플릭스... 보고 갈래요? 잘 나가던 배기업사원 난 부러울 것이 없었네 잘 다니던 회사를 나와 회사를 차렸네 직원 한 명! 이 전 한 명! 그 둘 부러워하는 사장! 모든 기계! 모든 기계! 의뢰해요 모든 기계! 개발 연구 필요해요 모든 기계! 정말 못하는 게 없어 잘하는 것도 없고 자네의 그 노란바지는 나한테 아주 큰 사건이야 집에 빨간색이 있긴 합니다 저 캐비닛은 왜 밖에 나와 있어요? 어? 박감정! 미나씨! 미나야 더 크게 해라! 꿈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한다고요! 정말 꿈이 아닌가? 그거 아저씨 딸 아니에요 살려내! 박감정 살려내! 아빠가 간다! 놀라운 거 아니에요 또다시 abi 사랑의 아저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